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. 자 오늘은 어피니티 포토로 유튜브 썸네일 타이틀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 비슷한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지난번 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어피니티 포토 파일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먼저 배경이 깔리는 이런 사진이 일단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회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런 구간 요렇게 복회가 이제 좀 들어가 주면은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배치하면 피사체도 잘 보이고 글자도 잘 보이게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뭐 누끼를 딴다든지 요런 작업 없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복회가 없는 사진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피사체를 누끼 따가지고 위치를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이 피사체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요렇게 글자를 넣어주면은 됩니다.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운받은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은 요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배경이 깔리는 사진이 있고 글자가 있는데 자 이 글자 같은 경우에 폰트는 뭐 여기에서 이제 조정하시면 되고요. 요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되고 이펙츠 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펙츠가 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넣어 놨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섀도우를 넣어주면 그래도 그림자가 좀 생기기 때문에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이는 요런 스타일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에 있는 이 윤곽선입니다. 윤곽선이라서 여기 어 색깔은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. 뭐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저는 이제 흰색이 좀 예뻐가지고 흰색이 좀 무난하거든요. 그래서 흰색을 추천드립니다만은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윤곽선을 좀 바꿔가면서 어 좀 예쁘게 잘 보이는 이런 텍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면 되고 요기 이 윤곽선의 두께는 요기 있는 라디어스 값으로 요렇게 이제 조정하시면 돼요. 요정도로 해볼게요. 그래서 요정도 넣어주면은 뭐 예쁘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. 뭐 딱히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두시면 되고 제일 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리니어로 넣어놨고 지금 요기 글자 색깔이 핑크색도 있고 이제 색깔이 지금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기 그라디언트를 누르면은 여기 포인트마다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로 컬러 눌러가지고 요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. 요렇게 해서 원하시는 색깔로 뭐 요렇게 바꾸고 자유롭게 바꾸시면 됩니다.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위치로 옮기면은 요기에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색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적절하게 옮겨가면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요런 뭐 스케일이나 옵셋 값은 요렇게 조정해 가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요렇게 맞추시는 게 더 나아요. 요렇게 맞추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는 앵글 값은 요렇게 돌리면은 이 그라디언트를 돌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요렇게 바꾸어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업하실 때에는 이 글자는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사진을 이제 바꾸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진 불러온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요렇게 맞추고 레이어를 밑으로 요렇게 바꿔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출력할 때에는 파일에서 엑스포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지금 사이즈가 여기 지금 그 워크스페이스 사이즈여가지고 그런데 요거를 이제 1280에 어 720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. 근데 요게 숫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기 있는 자물쇠를 요렇게 풀어주면은 적정한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어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